Understanding the rise in ADHD. 아이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인데 이것의 진단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를 보면은 미국 아이들의 11% 정도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ADHD입니다. 주의력결핍 과대활동증후군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비율이요. Skyrocketing. 치솟았습니다. 치솟고 있어요. 이 정보로 보여주기를 아이들의 11% 4살에서 17살 나이 대 아이들 11%가 이걸로 diagnosed 진단되었구요. 그것은 2007년 이후 16%가 늘어난 수치에요. 자 Are rates truly climbing at such alarming rates? 자 그러면 이런 비율이 그렇게 놀라운 정도로 alarming, 경고 받을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또 아닌 것 같다고 믿어요. 이 데이터가 CDC 기관에 의해서 수집되었고 뉴욕타임스에 의해서 분석되고 보도가 됐거든요. To start 우선, 우선 ADHD rates에 대한 정보는 부모들이 했다는거에요. 부모들. 전화 인터뷰하는 동안 아이들을 위해 진단을 신고한 부모들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너무 방방 뜬다고 통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되죠. 여기에 결점이 있구요. 두번째는 Records Based Data. 이렇게 부모들이 신고한, 보고한 것에 기초한 데이터가 ADHD의 아이들 사이의 비율이 7.5에서 9.5% 정도 되는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 렌지에 더 높은 쪽, 9.5% 가까이 있다는 거죠. 실제 11%는 아니라는 겁니다. CDC가 지난 한 차례, Roundup 한 차례거든요. 지난 한 차례 분석에서 파악한 게 ADHD의 Diagnosis, 진단이 이때 By는 뭐뭐만큼이거든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22%만큼 상승했는데 똑같이 미국의 7만6천 가족을 전화로 인터뷰해서 하는거에요. 매년, 2000년, 2010년까지 매년 3에서 6%만큼 올랐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최근의 수치들을 2012년, 2011년, 2012년 모아진 대답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은 상당히 폭넓은 Prevalence, 번져진 상태죠. 널리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높은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교실이 Hyperactive하고 Impulsive, 충동적인 아이들로 가득 찼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어떤 도처에 깔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y definition, 분명히 ADHD는요. Symptoms들이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ADHD를 보면 상당히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의 10분의 1이 바로 그들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Biologic 생태적인 조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즉 그것을 하나의 질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충분히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생체학적인 조건을 모든 아이 중에 10분의 1이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Does not make sense. 말이 안 됩니다. 열 명 중에 한 명의 증세가 Disorder. 하나의 질병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아이들 상당한 부분이 그들이 필요도 없는 약재 약재로 치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다른 것들을 보면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의문 우리가 ADHD를 너무나 과도하게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허구성을 지적하고 연구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의심을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요. 아이들의 정기적인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심각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DHD 약관, 위타닌이라든지 아데랄 같은 약들은 상당한 몸무게의 손실과 관련이 있구요. 성장이 진눌려진 겁니다. 억압된 성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전문가들은 Voice Cancer람,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약을 일찍부터 쓰게 되면은 아이들의 어떤 발육의 Arch, 이렇게 포물선형으로 크잖아요. 길게 장기적으로 크는데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자연적인 성장의 세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결국 ADHD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이 사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의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글이죠. 이런 블록카드의 families이 있나요? 이런 블록카드의PL역은? 이런 블록카드의 발음으로 되어 있는 대로